국회 1. 개관 국민이 선출한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치로서 입법, 재정, 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 근대의 민주정치는 간접 민주정치를 주류로 하는데 이는 대의정치 또는 의회정치라고 일컬어진다. 2. 의회주의는 민주적으로 선거된 합의기관에 의하여 다수결 원리로서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입법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늘날의 대중적 민주정치는 필연적으로 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국민주권주의 하에서는 주권의 행사기관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2. 연혁 고대에도 합의적 기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의회제도의 모태가 된 것은 중세의 신분제의회였다. 즉, 근대의 의회제도는 고대민회의 민주주의적 관념과 중세 신분제의회의 대표 개념을 이어받아 대표 민주제를 확립한 것이다. 12에서 13세기경 유럽제국에 널리 행하여졌던 신분제의회는 귀족, 승려, 중산계급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나라마다 명칭이 달라 영국은 의회, 프랑스는 삼부회, 에스파냐는 코르테스, 러시아는 두마 등으로 각각 불리였다. 12. 이와 같이 그 명칭이나 구체적 조직은 다소 달랐지만 그 성격이나 권한은 공통적인 것이었다. 12. 이와 같은 신분제의회는 근대에 이르러 영국의 시민혁명과 프랑스의 대혁명을 거치면서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상이 보급됨에 따라 그 신분적 구조가 변모하기 시작하였으며 19세기에 이르러 보통선거제가 확립되자 의회는 실제하는 민의를 대변하여야 하였으며 이에 의회제는 민주제에 있어서 필수불가결의 요소가 되었다. 19. 영국에서도 19세기의 3차에 걸친 선거법 개정에 의하여 선거권자가 확대되어 나가면서 법적 주권은 의회에 있으나 정치적 주권은 선거민에 있다 일컫게 되면서 의회제는 국민대표제의 표현으로서 인정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의회에 대한 불신 사상이 나타났으며 의회제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하였다. 정당의 조직화가 이루어져 의원은 토론의 결과에 따라 표결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해진 당의 결정에 따라 투표하게 되었고 의회는 다른 계급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정당의 격돌의 무대로 변하여만 갔으므로 좌우익이 모두 의회주의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었다. 독일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후에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이 겹쳐 의회제를 폐기시킨 나치스의 만행을 겪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서유럽에서는 의회제 민주주의의 폐화에 파쇼의 지배체제를 경험한 뒤에 반의회주의적인 사고는 숨을 죽이게 되었으며 의회제는 곧 민주주의의 소산이라고 보아 민주주의적 요소를 보다 강화하고 의회제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의회에 대한 행정권의 우월화 경향이 있어 의회주의에 대한 위기가 논란되고 있다. 3. 지위 의회제도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발달되어온 것이나 제2제1우소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의 일반의사는 국회에서 입법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오늘날에 있어서는 정부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면에서 국회는 국민대표기관이요 입법기관이며 정부통제기관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1. 국민대표기관 오늘날의 국민주권주의 하에 있어서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 제정 시 국민대표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에게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법률은 국민의 총회의 표현이기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헌법도 제1조 2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국민에 유래하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국민의 헌법적 대표기관인 것이다. 그러나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 지위는 오늘날 정당 정치의 발전에 따라 정당의 대표기관으로 전락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일반 의사를 입법하려 하지 않고 당리 당략의 입법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여기에 국회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제,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 국민투표제 등의 직접 민주정치적인 요소가 가미되고 있다. 2. 입법기관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은 입법에 관한 권한이다. 국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한을 가지느냐는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 지위는 점차 실질적으로 저하되어 통법 부화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화된 입법, 특히 법안의 작성은 비전문가인 의원들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정부에서 작성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통법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이 경향이 더욱 농구하여 법안의 기초 및 국회에 있어서의 토론 절차 등은 사실상 정부의 기정 방침을 통과 확정시키는데 불과하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 경향은 농구하여 헌법상 정부에는 법률안 제출권이 없으나 사실상 국회의원의 명의를 빌려서 제안하는 수가 많으며 정부에서 제출된 이들 법안은 우선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짙다. 또 미국에서는 상임위원회제가 발달하여 상임위원회, 원내정당 간부, 원내정당위원회 등이 사실상의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되고 전체로서의 국회는 단순히 이들에 의하여 채택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기관으로 변천하는 경향이 많다. 특히 압력단체와 로비스트의 발달은 입법이 국민의 일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단체나 정당인, 국회의원, 정당의 이익을 옹호하는 경향이 많아진다. 이것은 정당정치의 발달과 국가기관의 변화 및 확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회는 전문화된 법안을 심사하기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국회는 단독으로는 입법하기가 힘들어 자연히 위임입법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국회를 입법기관으로서 중요시하여야 하는 이유는 입법과정에 있어서 국회의 의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있다. 이는 입법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국민 간의 여론이 형성되고 국회가 이 여론을 반영하여 입법하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3. 정책통제기관으로서의 국회 국회는 정책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의원 내각제 하의 정부는 국회의 신임에 의해서 존재하는 만큼 국회는 정부를 전복시키는 권능까지도 가지며 나아가 정부에 대한 출석요구권, 질문권, 개별적 해인요구권 등에 의하여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며 각종 동의권, 승인권, 인준권 등의 행사와 탄핵소주, 국정조사 등에 의하여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을 통제한다. 4. 정부와 의회의 권한은 정부 형태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기관 중에서의 국회 지위는 단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어떤 정부 형태이든 정부에 대한 정책통제 기능이 가장 중요한 국회의 권능으로 인정되고 있다. 5. 국회의 국회와 정부의 관계는 준의원 내각제로 특징지어진다.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는 국무총리 임명동의권, 탄핵소추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임 의결권, 국정조사권을 가지기 때문에 상당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행정입법권과 비상조치권을 가지며 또 국회 해산권까지 가지고 있으므로 국회는 대통령에 의하여 영도된다고도 할 수 있다. 국회의석의 3분의 1의 다수만을 정부, 여당이 확보하면 모든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 및 비상조치권과 위임명령, 집행명령권에 의하여 행정부는 입법기능에 있어서도 입법부에 우월할 수 있다. 한편, 국회는 정부에 대하여 견제기관으로서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으나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에서처럼 강력한 견제권은 없다. 그러나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권, 질문권, 해임 의결권의 행사를 통하여 또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상당한 견제를 할 수 있다. 또 재정에 관한 권한과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등을 가짐으로써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동시에 대통령의 비상조치를 승인하고 해제를 의결할 수 있어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한다. 국회는 하나 또는 둘의 합의체로서 구성되는데 전자를 단원제라 하고 후자를 양원제라 한다. 양원제는 주로 역사적인 소산으로서 의회제도의 모국인 영국을 무방한 것인데 영국, 미국, 독일, 러시아, 일본, 에스파냐, 스위스, 이탈리아,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채용하고 있다. 양원제는 1. 연방국가에 있어서는 지방의 이익을 옹호해 줄 수 있고 2. 상원의 구성이 직능적 대표로도 될 수 있고 3. 상원이 원로원적인 역할을 하며 급진적인 개혁을 막을 수 있고 4. 하원의 경솔한 의결이나 성급한 과오를 시정할 수 있고 5. 상원이 하원과 정부 간이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는 반면에 1. 국회의결이 지연되고 2. 양원의 구성으로 인한 비용이 과다하며 3. 상원의 견제작용으로 하원의 대정부 견제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고 4. 연방제 상원의 경우 지방의 이익을 옹호하기 5. 위하여 전체 국민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한편 덴마크, 룩셈부르크, 파나마,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채용되고 있는 단원제는 1. 국정의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고 2. 국회의 경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3. 국민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1. 국정심의의 경솔 2. 하원의 정부에 대한 횡포 등의 단점이 있다 오늘날 과거에 비하여 점차로 양원제의 채용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신흥제국의 대다수가 단원제를 선택하고 있는 경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민주주의 제국에서도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등 1세기 이상에 걸쳐 양원제를 채택한 나라들이 단원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양원제 조락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정당의 발달에 있다고 하겠다 원칙으로는 정당에서 초연하여야 할 존재인 상원에도 정당의원이 많이 등장함으로써 하원과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스웨덴이 단원제로 이행한 것도 양당의 정당 상태가 거의 같았기 때문이었다 둘째 원인은 행정권의 비대화와 그 안정 강화와의 문제이다 행정부로 보아서는 양원제보다는 단원제가 기능하기 쉬우며 또 양원제를 채용하더라도 행정부에 봉사하는 양원제를 원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날에는 단원제가 성행하고 있다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재헌국회는 건국조에 국정의 신속한 운영을 위하여 단원제를 채택하였고 제1차 헌법 개정 이후 헌법은 양원제로 개정하였으나 4월 혁명까지는 참의원 선거를 하지 않고 단원제로 운영하였다 제2공화국에서는 양원제를 채택하였으나 제3공화국에서는 다시 단원제를 채택하였다 제4공화국에서도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두고 있었으나 국회는 단원제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헌법 개정에 있어서는 상원과 같이 복심권을 가지고 있었다 제5공화국 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해체하고 단원제 국회를 두었다 제6공화국의 단원제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역구 출신 의원과 비례대표제에 의한 선출의원으로서 구성된다 국회의원의 정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하고 있다 5. 운영 국회는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 조직으로 국회의장과 부의장 및 각종 위원회가 있으며 일정한 수위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교섭단체가 있고 국회 나름대로의 의사원칙이 있다 1. 국회의장과 부의장 국회의 기관으로서는 국회에서 선출한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있다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회기 중 의사를 정리하며 질소를 유지하고 사물을 감독한다 의장이 사고시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 시에는 임시의장을 선거한다 이때는 출석의원 중 최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임시의장은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투표를 얻은 자가 된다 2. 위원회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국가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국회의 기능도 광범한 영역에 걸치게 되었다 국회가 이광범한 영역 전반에 대하여 심의하기는 부적합하기에 이를 소수의 의원들로서 구성되는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며 본회의에서의 통과를 위한 예비적인 심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본회의 중심주의를 지향하고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옮겨 법안 심의는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본회의에서는 심사보고를 한 후 가부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있다 상임위원회는 일정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한 특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이다 특별위원회는 임시적인 기구이고 그 안건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만 존속한다 입법과정에 있어서 위원회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위원회는 때로 소위법부라고도 불리며 영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에서 위원회가 법률안 심의에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법률안 심의에 있어서 시간의 절약과 중요한 건의 깊은 도의 등 능률적인 의사 운영이 가능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심의함으로 국정기능의 분화, 확대에 응할 수 있다는 등의 효용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3. 교섭단체 국회의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정당을 같이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이 교섭단체는 정당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로 의원총회와 원내총무 등의 기관을 가진다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 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섭단체는 그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정책연구위원은 당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명한다 4. 회기 국회는 행정부나 법원과는 달라서 상설기관이 아니다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뒤 의원의 임기 만료 또는 의회의 해선까지의 기관 즉 통일의원에 의하여 형성되어 있는 기관을 의회기라고 한다 이 의회기 내에 있어서도 국회가 활동할 수 있는 일정한 기관을 회기라고 한다 회기에는 정기회와 임시회 및 특별회가 있다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한다 국회법에서 그 집회의를 정하게 한 것은 국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정기회의는 매년 9월 10일에 집회한다 그러나 그날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 날 집회한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임시회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기회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이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법안을 심의 통과시킨다 국회는 회기 중이라도 그 활동을 스스로 중지할 수 있고 회기를 정하여 효회할 수 있는데 효회하는 동안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재개한다 임시회의 업무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제안한 안건을 처리하고 법률안의 심의, 추경예산안의 심의 등을 한다 대통령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 임시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하여 처리하며 국회는 대통령이 집회 요구 시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개회한다 일반적으로 국회는 특별회가 있는데 특별회란 국회가 해산된 다음 새로이 선출된 국회의원이 최초로 집회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가 이에 해당하는데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회한다 5. 정족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두 가지가 있다 의사정족수는 국회 또는 각원이 의사 심의를 하는 데 필요한 수를 말하며 의결정족수란 국회 또는 각원이 의결을 하는 데 필요한 수를 말한다 한국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국헌법과 법률은 특정한 경우에는 특별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안의 제의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해인결의 일반적인 탄핵소주결의 대통령의 비상조치의 해제요구 기엄의 해제요구는 제적의원의 과반수를 국회의원의 제명처분 대통령의 탄핵소주 헌법 개정의 의결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각각 요한다 표결 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에 의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입법예도 있으나 그렇게 되는 경우 의장에게 표결권과 함께 결정권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한국헌법에서는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6. 회의의 원칙 회의의 원칙에는 회의 공개의 원칙, 회계 계속의 원칙, 일사부 제의의 원칙 등이 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므로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받기 위하여 의사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국회의 본회의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국회의 위원회는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의사 공개의 원칙은 방청의 자유를 인정하며 의사에 대한 보도의 자유, 국회의사록의 공포나 배부 자유의 원칙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공개회의에서의 의사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설령 그 중에 불법적인 발언이 포함되었더라도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의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회의 계속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국회가 해산된 때는 회기가 계속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1.4 부재의의 원칙은 회의체의 운영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이유는 의원에서 이미 의결한 문제에 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은 의원의 의결을 불안정하게 하고 또 회의의 능률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진행방해를 막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다 6. 권한 국회의 권한은 국회의 헌법상의 지위에서 당연히 나오는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전적으로 보면 입법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나 오늘날 국회의 입법권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정당 정치의 발달로 말미암아 입법 과정에서도 다수당에 의한 내각이 그 당의 기반 위에서 의회의 강력하고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둘째 국가의 사회적 기능의 확대로 말미암아 사회적 경제적 재문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국회의원이 가지기 어렵게 되어 이에 관한 방대한 스태프를 가진 행정부가 자연히 입법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셋째 또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되어 정당이나 이익단체의 압력에 눌리고 유혹에 끌리기 쉬워 정부에서 의원 입법을 바라지 않게 되는 경향이 짙다 국회의 고전적인 권한의 하나인 재정에 관한 권한도 같은 이유로 행정부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국회의 예산증액 수정금지와 신항목 설치금지 및 조약이나 법에 의하여 정해진 필요 경비가 확대됨으로써 예산안에 대해서도 국회는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국민대표기관으로서 정부와 법원에 대한 견제권,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권력은 강력하다 국회의 권한은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데 보통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대정부 견제권, 국정감사, 조사권, 중요공무원 선임권과 임명동의권, 국회의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적 권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입법에 관한 권한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는 가장 본질적이고 전통적인 권한이지만 현대국가의 기능이 복지국가위로 변질됨에 따라 권력의 집중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었고 또한 대통령 중심제와 정당의 발달은 행정부의 우월화와 국회의 상대적인 지휘절학을 가져오게 되어 전통적인 국회의 입법권은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다 입법이란 국가의 통치권에 입각하여 일반적, 추상적인 법규를 제정하는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입법은 그 범위가 무제한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헌법이 규정한 법규사항과 법률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헌법은 최형 법정주의, 국선 변호인 선임권,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공영수용, 보상의 기준, 선거권, 공무담임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교육제도, 근로의무, 근로조건, 공무원의 근로삼권 생활보호청구권, 기본권제한입법, 납세의무, 국방의무, 국접, 정당, 대통령선거, 국군조직, 편성, 통수, 대통령령, 계엄, 사면, 상훈,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행정각보, 감사원, 국회의원선거 국회 내부사항, 법관의 자격, 법관연임, 퇴직, 행정심판절차,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국민경제의 규제와 조정, 국토개발이용, 지하자원, 수산자원, 산지, 농지, 소비자보호 등은 반드시 법률로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재정 이외에도 국회는 헌법개정바란권, 헌법개정심의권, 조약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 등을 가진다 2. 재정에 관한 권한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입법권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이외에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예산심의확정권, 국가의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가가 재정적 채무를 지는 유동국체나 고정국체의 발행에 대한 기체동의권,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 재정적 부담이 있는 조약체결에 대한 동의권,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권, 정부의 결산에 대한 심사권 등을 가지고 있다 3. 대정부 견제권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국회와 행정부는 원칙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양자는 대등한 지위에 있다 다만 미국식 대통령제에서와 같이 양자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 조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국회와 행정부는 어느 정도 협력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국회는 우선 행정부에 대하여 많은 견제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 국무총리, 국무위원 출석 요구권 및 질문권,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결의권, 대통령, 국무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권, 비상조치 승인권과 해제 결의권, 계엄 해제 요구권, 선전포고 및 국군 해외 파견, 외국군 주둔에 대한 동의권, 일반 서면에 대한 동의권 등이 있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받는 자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검증 기타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단, 감사 또는 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증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치면 위원회는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바로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5. 중요 공무원 선임권과 임명 동의권 국회는 국민대표기관으로서 중요 국가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즉 헌법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선임권과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원 임명에 대한 동의권이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헌법위원회 위원 선임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권,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 감사원장 임명 동의권 등이 있다 6. 국회의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적 권한 국회의 자율권이란 국회의 조직 활동 및 내부사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사기타의 절차와 내부의 교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규칙 제정권, 의사진행에 관한 자율권, 원내 질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 방청인, 기타원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명령하고 이를 실력으로서 강제할 수 있는 내부경찰권, 국회의사에 관하여 의사당에 출입하는 것을 금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퇴장을 유구할 수 있는 국회가택권, 자율적으로 내부조직을 할 수 있는 내부조직권,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권 등이 있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